내 입에 마른 단물을 내고 있나요? 내 입에 마른 단물을 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물 1절에 보면 야구부 사도는 성도들에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생은 라삐라 해가지고 굉장히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만큼 책임도 의무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영적으로도 정말 혼란한 시기에 오늘 목휘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생 된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 자기가 착각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잘잘못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잘잘못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보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제어하물을 덮어주는 위로, 격려, 칭찬해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그 아주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뭐냐면 은근히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는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풀고 그 입술은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에는 사실 안에 선이 없어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어려운데 말에 실수가 다 있을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화근이 뭡니까? 말 말 실수 말 잘못하기 위해서 저부터 말 한 번 실수 잘못해서 얼마나 상처 주고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이란 것이 참 누구나 조심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신 법칙이 있는데요 입은 하나 두었죠 귀는 둘 눈은 둘 이렇게 이건 뭐냐면 사실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두 마디 듣고 한마디 하라 이분 하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장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크게 몇 가지 말하는데 첫째로 우리 사람의 말 안에는 운명을 바꿔 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인간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말의 제갈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큰 배가요 그 키 운전대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내 인생의 운명은 이 적은 혓바닥이 내 인생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니까 하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말씀으로 저는 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영적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똑같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이 영이오 생명이고요 말이 영의 세계에서 봐도 그대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 능력이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에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이 말씀하신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고 행하면 그분이 바로 책임이시고 그들을 역사하신 것 믿음의 말 언제나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민숙의 14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나의 사함을 가르쳐 맹세하느라 여러분 얼마나 강한 겁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내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대로 그대로 해결이 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어느 때 이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 가난한 땅에 12명 정탄권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울고 탄식하면서 악병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울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망해 죽었죠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한 그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간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압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 언어는 왜 바꾸지 않을까 언어가 바꾸지 않을까 언어가 바꾸지 않을까 절대로 복은 오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꾸어야 됩니다 믿음이 말해야 됩니다 아브라 마브라 함 사례를 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언제나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쁜 것도 좋게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복귀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다고 믿음이 말 많은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살고 죽고 결정이 나는데 구약의 아비가일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다이드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이드에 화가 나서 칼을 차라 그래서 전부 그날 다 죽게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가서 다이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쳐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 다이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던진히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때에 왕 되신 분이 미련한 나발을 죽였다는 그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완전히 다이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결국 그 가정이 살게 되고 아비가일 난중에 다이드의 부위된 축복 무슨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지혜롭게 오늘 중요한 것이 내 말이 내가 살고 죽고 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평 강도가 예수님한테 뭘 하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 한마디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량비를 갚아요 말이 중요한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조한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내 혀의 믿음이 말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잘 알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려면 우리 언어가 어디든가 두 번째 선한 말 하려면 먼저 마음의 벨브가 천국을 향해서 열려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육절에 말하기를 혀를 불에 비했어요 그 불에 지옥불에서 난다 자 인간의 혀를 통해서 모든 악한 근원이 악한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에서 난다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선한 것이 어디서 날까 우리 인간의 선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은 각각 선한 것 악한 것의 근원이 천국이고 지옥인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벨브가 천국을 향해서 열려있으면 천국의 언어 천국의 생명 천국의 사랑 기쁨 실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근원은 천국이면 마음은 저수지의 저수지 원래 그 근원에서 흘러온 그 물이 내 마음에 저수지에 딱 닮아가지고 입이 뭐예요 내 안에 담겨있는 천국의 기쁨 위로평강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 모든 것이 내 혀라는 것을 통해서 혀의 통로를 통해서 혀는 마치 흘려가는 문 수문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에 나온 말은요 뭐라고 하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선한 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내 마음이 뭘로 쌓여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쌓여야 되죠 그럼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의 벨브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말이 절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벨브가 하늘에 깨열려여서 내 내면이 하늘의 신령을 은혜로 채우는 복된 이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에 관심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턱뼈 광대뼈 수술하고 얼마나 외모에 치중하는지 그런데요 사실은 뭐란가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고 성경 말씀이 뭐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바꾸지 않고 암을 치중해봐야 돼지코에다 금고리에 넣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명이 바꾸지 않았는데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회치란 뭐든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외모보다도 네 명을 단정한 예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고 성인 가고 막 그거 보지 마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내 맘에 벨브가 항상 그곳에 꽂혀야 되고 그걸 향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골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 시원의 대로가 있습니까? 대로가 뚫려 있습니까? 부릅고 기도하면 신령의 은혜가 옵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오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 마음 속에 은혜의 생수가 가득 채워진 시원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 꿇때 신령의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위로의 기쁨의 행복 내가 기쁘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고 기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불에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아로세인 은정반의 금사와 같다 여러분 참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 그 상황에 참 말한 말에 지혜를 기세요 그 사람을 살려버릴 말이 있어요 기쁨을 줍니다 위로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것이 여기서 뭐라는가 참 아로세인 은정반의 그 그릇이 좋아요 그렇다면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복된 마음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말조심했는데 불조심보다 말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왜냐 육절에 말하기를 현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정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분명히 지옥 불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악한 말 독한 말은 것은 영적으로요 지옥의 영이 열렸고 지옥의 악한 마귀가 들어왔고 지옥 불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안 무서운 건지 여러분 불이 참 좋잖아요 불로 음식을 해먹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불이 참 좋지만 불이 화로 안에 있을 때 좋은 것이고 불이 꼭 필요할 때 잘 써야 좋은 것이 불을 아무데나 써버리면 내 좋은 집을 태워버리고 내 생에 발길을 불사라버리고 완전히 망해 잿더미로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인데 내 혀의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줘버려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인격을 더럽히게 되고 생의 자체를 불살라버리게 되는 것이요 내 인생 다른 사람 인생까지 불살라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지옥 불에서 나거든요 지옥의 영이 역사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영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막 마음을 찔러버리고 칼 같습니다 독한 마음이 듭니다 혈기 내고 화가 날 때는 홀딱고 다 뜁니다 그리고 막 때려 부숴불고 오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호 예수담입니다 그래서 내뱉은 말을 주저잡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몇 번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영광적인 말인가 그 사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아사하리 말해서 아니요 뭐 바른 말 했다 하지만 그 상처 주문 필요 없는 말 왜 해요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말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혀가 무서운데 우리 불을 다스릴 수 있듯이 제어해야 하는 혀를 제어하는 게 뭘까 네 번째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의 벌레는 길들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섞어서 공원에 가보면 짐승을 잘 길들이기도 하는데 인간의 혀만큼은 안 길들여져요 안됩니다 통제가 안됩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뭘 채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껏 채우고 내 혀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그래서 내 혀를 내 마음에 대지 말고 하나님 뜻인가 말씀 안 했으면 내가 살아야 내가 다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사회 선정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사회에 뭐 했어요? 핀 수술 가지고 네 입을 지어요 성령에 불이 들어와야 성령에 의해서 제 용서받고 혀가 깨끗해진대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보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 이게 성령의 불이 와야 혀가 길들여진데 그걸 우리가 보면 방언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방언하면 성령에서 일단 혀가 길들여지거든요 성령의 통장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하야 내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왜요? 시편 기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의 형상을 먼저 저주하나니 어찌 한 셈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그분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데려간 것도 똑같은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저주하느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가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율법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누가 잘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판단합니다 우리 속당 이런 말 했잖아요 사흘 굶으면 단만 넘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결국 도적질을 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도적질을 했으면 그 사람은 도적질했네 나쁘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야 사흘 동안 굶은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오죽했으면 배고파서 그랬을까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냐고 그 사람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면 그 넘어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울겠지요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에게 과감 묻지 말고 그래 나도 넘어졌어 옛날에 나도 넘어졌어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좀 위로해 주고 세워주면 잘 소망이 나거든요 자기도 넘어진 자기가 더 괴로워요 성질 내고 나면 또 성질 내 내 모습을 미워가지고 그냥 속상해 죽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넘어져서 내게 오기만 오라 하나 옆에 나아가면 돼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에게 어? 내가 성공하고 잘난 얘기하지 말아야 돼 나도 넘어졌어 당신이 지금 그 정도 상황에서 지금 잘 버티시마 이야 믿음이 대단하시마 그래도 잘 견디신 것만큼 대단하신 분이네 이 말 한마디가요 힘이 내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정말 자기 인격에 그 누가 나를 무시하면 제일 괴롭거든요 근데 아 당시에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만 아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이 어떤 말일까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라의 그 쓴물이 십자가통에 단물로 박아졌는데 내 세대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 사랑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큰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원에 놀라워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바리사인 세계에 왔는 자기 의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같은 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깨달으시고 그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쓴물이 단물로 박아졌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사람을 살리는 말을 생명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 지난주에 물이 나왔다겠어요 그 성령의 생수가 나오니까 많은 고기가 살았고 많은 실과가 맺었고 내가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에 사랑의 말 위례의 말 기쁨의 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 예수님이 그려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라라 하나님이 합리에 설리신다 그 위례의 사랑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난 것 이 복음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료를 주는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사랑의 통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루스베 대통령이 유명한 대통령이 사선했어요 참 멋있는 나라예요 야당에 지지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위기 때 경제위기 때 그래서 야당 지지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멋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루스 대통령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갑작색의 젊은 시절에 성화비가 됐어요 다리를 쇠붙여 붙이고요 고정식의 헬체어의 환자예요 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정치가로서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낭떠리 떨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부인 엘리나 의사가 아름답게 경치 좋은 곳으로 남편을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뭐라간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뒤에는 이렇게 꼭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갑작선 사고를 당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힘을 내요 루스벨트 그 말에 나는 불구잔데 내가 당신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불구자니 얼마나 부인이 힘들겠냐고 이제 나를 데리고 살려면 그래도 당신이 날 사랑한단 말이요 남자의 입에서 그래도 당신이 날 사랑한단 말이요 그 말할 때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때 그 우울한 그 목소리에 그 부인 엘리나가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내가 당신을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에 열등어식 패배감이 다 따라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절대로 실망줄 수 없어라는 그 새로운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극복하고 왕성화 활동에서 미국의 대통령 사선 대통령 루스벨트는 그 부인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말이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신안동에서 단독주택 확 얻어갖고 살 때도 있었고 주의정 못 신다고 신학생 등록금 되고 근데 사기당하고 그 사람 죽어버리고 그래서 농성동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제 상하방 전세 상하방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뭔 일이 안되면 더 고생하고 일도 안되고 밤 9시 10시에 집에 옵니다 한 번은요 확 힘 빠져갖고 맥 빠져갖고 딱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꼭 기억이 나요 저한테 무슨 말 했냐면 어쩌다 당신이 이렇게 됐소 그 말 한마디 저는 권한 가운데 가면 지금도 생각한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한 번도 바가지 긁은 적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어쩌다 당신이 이렇게 됐소 제가 학교 근무고 그래도 시골에서 부잣집에 큰아들이 했으니까 아니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고맙다 그때 바가지 긁고 싸웠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5장 25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말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구나 여러분 남편된 분이 이 아내가 상처받고 고통 느끼고 마음의 어둠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고 평화해 주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아내를 격려하십니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요 훨씬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듬뿍 받으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위로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가운데서 아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냐고요 얼마나 잘잘못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들에게 여러분 정말 길을 세워주면서 힘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당신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세요 힘을 납시다 난 당신이 그대로 좋아 여러분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내의 사랑에 감사할 때 새 힘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니까요 미국에서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소년이 참 완전 유축돼서 바싹 말라가지고 길을 못 펴요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 자기 둘이 살아요 동네 따돌림합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니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야지 사람들마다 손가락 짭니다 아기 하나하나 저 가난한 저 못난이가 미혼모가 저 아이를 어떻게 낳았지 그 출생 비밀을 그렇게 알고 싶은가 사람들은 이 아이는 부끄럽고 아기 없는 새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학교 가도 소외되고 항상 뒤에 고개 숙이고 그저 유축돼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도가 다르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눈물로 이 새끼 하나 키우고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12살목 이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도 말도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집밥 피고 가난한 애교라 그런데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는 다닌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가시고 오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언제나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축도하자마자 빨리 도망 사람들이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뭐 무릎 감수니까 또 네 아버지 누구냐 이럴까 봐서 말도 못하고 이 아이가 도망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날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울고 막 하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가 은혜가 믿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빨리 도망가는데 그날 못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밀려버리니까 중간에 딱 끼었어요 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 악수를 딱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또 몰라요 이 아이 사장 모르니까 네가 누가 되리더라 갑자기 교회에 문을 나가는데 회의 중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자기를 쳐다본 것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지위가 있었어요 순간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얼굴 화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아이의 어깨를 딱 아 그래 난 네가 누구하든지 알겠다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넌 하나님 아들이야 이 아이에게 넌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그 말이요 햇살처럼 그 신명에 붙여오기 시작했어요 그 상처 받은 아이가 거기서 그래 나도 아버지가 있구만 나도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 있어 이제 아버지 있어 나도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세임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 아들까지 살아야지 아들답게 살아야지 열의 후구가 지났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벤 후퍼 테네시시 주지사 미국의 주 우리나라 같아요 이건 도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 대통령 얼마나 재승까지 했어요 훗날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하기에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그 말에 나는 그날 테네시 주지사로 태어난 날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금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띵의 인지 그리스의 이름으로 열면 Jennie 네 순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